최근 강원과 광주 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었죠. 청와대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데 대해 청와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육부 정종철 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학폭 조기 감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강원 광주 지역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청원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들은 학교가 학폭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결국 피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결과 학교 측의 부실 대응은 사실로 드러났고 학교와 교육지원청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쉽게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줄었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올해 다시 소폭 늘었습니다. 특히 등교 수업이 확대된 초등학생의 경우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절반에 가까웠는데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서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교육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집중 수업을 지원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학폭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